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정황 증거도 없으십니까? 폭행이 있었다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, 대화 녹취, 상처 치료 내역이라든지 뭐 하나라도요. 없습니다. 그 문 좀 꺼주세요. 네? 그 문 좀 꺼주세요! 괜찮으세요? 원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원형 탈모증. 괜찮으세요? 도와드릴까요? 도와... 도와줘요? 당신네들 돈만 주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변호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? 당신들 때문에 나는 평생 지옥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. 어떻게 기다릴까? 도와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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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나요.. 감사합니다.